건담 mt1 버전 2.0 만들고 있는 상태 영상 입니다 부품 도색하고 표면 처리까지 완료를 해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조립을 하면 한 3시간 4시간 쯤 걸릴 것 같아서 그 전에 도료 사용한 것들이나 그런 이야기나 좀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는 파츠가 이거 남았어요 퍼스트 건담의 빔 라이플 이죠 이 부분을 보조 손잡이로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엄청나게 날카롭게 생겨서 잡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빔 라이플이고 퀄리티도 생각보다 좋은 그거 잖아요 2.0 빔 라이플 내부 기믹도 있고 파츠도 기본적으로 구성이 전부 갖추어져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조인트 파츠도 그대로 있고 센서 노란색 파츠 있죠 그게 없어요 그 런너가 안들어있으니까 이런너도 바주카 같은 것 때문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있고 바주카 부분에서 남는 이런 퍼츠들 그리고 빔 라이플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 빔 라이플은 nt1 전용의 빔 라이플 끝부분이에요 동일한 런너가 두 장 있는 그런 구성이라서 하나 남는 그거죠 그래서 빔 라이플을 보면 이렇습니다 빔 라이플 도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무광으로 마감을 해봤는데 이게 꽤 괜찮네요 느낌이 실총 같은 마감이잖아요 색상도 그렇고 이게 은근히 괜찮습니다 밋밋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일단 칠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컬러를 검메탈 이라든지 보통은 검메탈로 덮었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총 같아서 탄창도 있고 탄창을 결합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맞나요 자 이렇게 끼우면 파마스라고 하는 총 닮았죠 그런 모양의 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 프레임 부분을 볼까요 잘 보이나요 각도 같은 것도 좀 프레임 부분인데 어 건담 nt1은 이 파츠 구성을 보면 프레임이 처음부터 두 가지 색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레이 바이올렛이라고 써 있네요 이 그레이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상이 아주 구리거든요 그리고 다크 그레이 라고 하는 이거 이건 그냥 써도 될 정도로 느낌이 좋습니다 좀 메탈릭한 느낌이 안 드는 것도 아닌 그런 검은색 런너 근데 꽤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뭐 일단은 다 도색을 같은 색으로 했고 했고 바이올렛 그 런너가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지금 없어서 이런 느낌의 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건담 nt1 2.0 검색해 보시면 정말 눈에 띄는 촌스러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빔 라이플이나 다른 무기에 들어가는 파츠들도 다 그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빔 라이플 빔 라이플은 그 색이고 이건 또 다른 색이었네요 이거는 약간 연두색 들어가 있는 그 그레이 색 그런 색 전체적으로 좀 악세사리 계열이 촌스러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정과도 다르게 좀 되어 있어요 이 장래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장래에 있는 이 색상은 도색을 새로 한 거고 프라모델 가조리 상태는 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검색하면 나오는데 계속 말로 설명하려고 하네요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된 파츠를 뭐 날아가고 이상한데 아 이거 살짝 덜 끼워 놓았네요 지금 중간에 뭐 끼워서 조립해야 하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이건 검메탈이긴 한데 검메탈에 검정색을 들이부어서 그리고 다른 색도 좀 섞었는데 그 조합이 정래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눈대중 조합으로 한 색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검메탈 플러스 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검메탈은 너무 밝기 때문에 노란 느낌도 나고 조금 더 그 금속 덩어리 같은 표면에 그 그 방청 처리되어 있는 금속 같이 보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걸 분해해 보면 나 그러나 이 색이 원래 검은 그 다크 그레이 프레임 색상이거든요 기본 프레임이 이런 색상 정도면 조립했을 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컬러 쓰는 걸 다리였고 다리 부분에 디테일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도색하면 끝이 없으니까 적당히 만든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아 여기에 보면 보이네요 이 색입니다 이게 원래 그 촌스러운 색상 기계 같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장난감 느낌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색을 왜 쓰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회색 사출이 어려운가요? 강도가 낮아지나? 설정색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탁한 느낌 아니었나 싶은데 원작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전에 본 적 있죠 이거는 그 실버죠 실버 이건 처음부터 도색이 되어 있는 엑스트라 피니쉬 파츠인가? 하는 그거 실버 맥기 라고 되어 있네요 실버 맥기입니다 실버 맥기 파츠고 이건 도색한 거고 발색은 이게 더 좋아요 표면도 훨씬 곱고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화면 상태의 문제니까요 실제 육안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그 도그만 느낌이 납니다 너무 반짝반짝하는 것도 실전 지향의 금속 같진 않은 것도 좀 있으니까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출색이 그 실버 사출로 되어 있죠 이건 그대로 써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아서 원래 색상이 안 보이는데 다 덮어 놓아 가지고 뒷면도 칠했는데 뒷면을 안 칠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빼다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표면 표면에 그 흰색 장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엔티와는 그 의문에 검은색 그 빈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블랙홀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 부분도색을 했고요 여기는 에어브러쉬 안 쓰고 붓도색으로 부분도색하고 그 마감제를 에어브러쉬로 올렸습니다 흰색 장갑 빨간색 그 코피 커버 그리고 파란색 장갑판 같은 건 전부 유광으로 했어요 보통은 유광으로 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덩치도 크고 하니까 무광으로 해놓으면 실제감도 느껴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광을 한 건 초반 암허가 무광이니까 아 이건 원래 설정이 아니라 제가 무광을 했으니까 무광 커버가 벗겨졌을 때 깨끗한 반짝거리는 이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가슨 부분에 엔티원 마킹도 있고 등에 UN 스페이시 RX 7801도 되어 있고 엔티원 이 부분에 이 마킹 모양이 좀 옛날스럽긴 해요 그냥 글자로 쭉 써 놓으니까 디자인도 없고 엔티원 디자인 자체가 최신형 RX 78 이라는 생각보다 뭔가 좀 투박해 보이는 감이 없잖아요 디자인 아 감이 없지 않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세련됨을 추구한 끝에 투박해진 그 90년대 세련됨 같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RX 78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뉴얼이 되는데 디자인이 현실 트렌드에 맞추어서 엔티원은 트렌드에 맞추어서 리뉴얼을 할 그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디자인 자체로 빈 공간이 없이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 탓에 그 탓에 지금 보면 엔티원이 더 그 그 그 좀 더 앞에 생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면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파랑 파랑 봤죠 유광으로 마감하면 보기 좋네요 꽤 생각보다 보기 좋아요 전체가 그 전체 장갑을 다 유광으로 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부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흰색까지 다 했지만 그리고 데칼은 짠 이걸 썼습니다 별 메고 보고 없죠 그냥 테트론 씰 붙이고 마감하는 거죠 테트론 실도 나름 괜찮긴 합니다 데칼만 못하지만 마감을 올리면 그럭저럭 티 안나게 자리를 잡는다고 해야 하나 물론 두꺼우니까 테두리가 보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음 뭐 모델러의 작품 이라기 보다는 그 내가 만든 건프라 하니까 그런 레벨에서는 충분히 통용되는 그런 씰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깨 파츠 같은 것도 스티커를 붙인 건데도 보면 그럭저럭 괜찮죠 별로 티가 안나죠 어 유광마감 때문인데 이건 초점을 못 잡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거 테두리가 좀 보이게 테두리가 좀 보이시나요 뭐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티가 나지만 그 모서리가 완만하게 덮여요 그 마감제를 하면 데칼로 하면은 완전 평면으로 까지 만들 수 있지만 많이 칠해서 두껍게 마감 올려서 이건 그렇게 까진 안되는데 그래도 보기 좋은 정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광은 좀 안되죠 무광을 하면 어떻게 해도 좀 모서리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 보여요 유광을 하면 무광을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볼 건 아 이거 바주카 탄 부분인데 빨강으로 칠했습니다 눈에 보이라고 빨강으로 한 거죠 실제로 빨강은 아닐 겁니다 설정으로 너무 눈에 띄잖아요 빨강은 무슨 고추 스프레이 탄 도 아니고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죠 중간에 더 들어가는 밭이 없겠지 자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동그란 부분 빼고 바깥 부분만 또 에나멜 검정 같은 걸로 칠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생각하기 전에 끼워버렸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하죠 실드 실드 가동 도색하면 많이 뻑뻑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실리콘 오일 같은 거 약간 써서 좀 잘 움직이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사포로 모서리 부분만 쭉 그어주면 굉장히 완만하게 완화 되니까 그런 거고 다음으로 초방암어 초방암어 이거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그 포켓 철판이 얼어붙어서 겉에 성에가 끼면 하얗게 덮이잖아요 그리고 그 난방이 되는 난방장치는 아니지만 내부에 있는 기계장치에 열이 있는 부분은 녹아서 그 부분은 성에가 없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그런 의도를 좀 담아서 웨더링을 해본 게 아니라 비오는 날 뿌렸더니 아 비도 안 왔어요 비도 안 오고 습도가 높았던 거죠 올랑말랑 하는 그런 어쨌든 습도가 높은 날 마감을 축축하게 뿌리면 이렇게 백화현상이 생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음 백화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 유광을 한번 뿌리고 그 말리면 다시 좀 가라앉아요 아니면 그냥 신너를 뿌려 버리든지 도색한 위에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초방암호는 도색 안 하고 그 기본 플라스틱 있죠 여기에 마감만 올린 건데 질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기본 플라스틱이고 이게 마감이고 꼭 도색해서 좀 공을 좀 들인 것처럼 생겼죠 물론 이런 부분은 도색을 했어요 부분 도색 포인트 건메탈 건메탈 컬러로 가슴판 백화가 좀 적절하게 잘 앉은 것 같습니다 백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랭지 사양 짐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일부러 백화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나를 많이 타서 건조 시간을 늦추면 백화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용재가 이 상태에서 골고루 발라진 상태에서 그 신나가 쫙 그 증발한 게 아니라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면서 모서리 부분에 좀 이게 펼쳐지면서 이 부분에 두껍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르면 무광 하는 그 입자들이 여기에 많이 섞여서 그 퇴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건조 시간이 빨라야 돼요 습도가 낮아야 습기를 쫙 빨아들이니까 신나를 쫙 빨아들이는 건가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일단 습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너 비율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정말 장비해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떻게 나오나 그것도 보면 좀 흥미가 좀 생기는 부분이고 음 다음으로는 이거 예전에 봤죠 슈퍼파인골드로 칠했더니 좀 보기 좋더라는 현상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름이 아포지모터 라고 해야 하나요? 온몸에 달린 그 동그라미들 동그라미들 파츠 중간에 저 동그란 색분할된 파츠를 끼우게 되어 있으니까 이 겉부분만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끼웠어요 이건 이 모서리 부분은 그 런너 자국은 조립하면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다듬고 싶으신 분은 떼어서 그 그렇게 한 다음 다듬은 다음 이 종이에 이거 마스킹 테이프 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끈적이는 면으로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은 붙여서 고정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이런 동그란 파츠들은 집게로 물릴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이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은 붙인 다음에 마감제를 여기도 뿌리는 거죠 에어브러쉬는 그래도 좀 약하니까 분사를 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수월하고 캔스프레이로 뿌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캔스프레이 야외에서 뿌릴 때 바람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날아가면 좋게 되니까 좋지 않게 뭐 되겠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 정신적으로 제기하기가 좋잖아요 경험을 쌓기 위한 어떤 미션이 주어졌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신나로 닦은 다음 말려서 표면에 좀 지저분하게 붙은 건 고온사포로 한번 갈아내고 그 다음 다시 칠을 하면 되겠죠 이 회색이 이 회색이 느낌이 참 잘 나왔어요 회색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? 주인공 로봇이 회색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회색을 잘 쓰면 그 리얼리티가 좀 살아나고 멋있는 로봇이 되거든요 좀 톤이 낮은 이런 회색이 되었고 그리고 이건 짙은 회색이고 핸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옅은 회색이고 이건 좀 청색도 보이죠 살짝 의도한 건 아니지만 팬텀그레이라는 컬러 자체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팬텀그레이에 팬텀그레이를 그냥 쓰면 너무 탁해서 이게 서페이서를 검정으로 썼기 때문에 팬텀그레이 플러스 흰색 내 마음대로 비율이거든요 그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내 마음대로 비율 약간 흰색을 더 섞으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더 많이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회색 계열은 거의 저는 그냥 팬텀그레이 기반으로 다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갖추어 놓고 쓰기가 좀 병도 많이 필요하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고 회색만 여러 개 이렇게 놓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가동 부분 이런 손입니다 볼 부분은 도색이 안 됐네요 이 손은 이렇게 꽂게 되어 있어요 MG들 이렇게 꽂는데 이건 이렇게 수직 으로 손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고 이거 어깨 부분 조립할 때 이거 건담 썬더볼트 처럼 이 파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커버 같은 게 씌워져 있잖아요 NT1 썬더볼트도 약간 고무 느낌 나는 묘사였던 것 같은데 프라모델로 오면서 이런 비닐 재질 커버로 바뀐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그대로 비닐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구길 때 잘못하면 이 모서리 따라서 쭉 찢어지니까 조심해서 구겨야 하고요 한번 구긴 다음에 그대로 쓰지 말고 방향 돌려서 한번 더 구겨서 구겨진 그 모양이 아주 촘촘하게 구겨져야 여러모로 수월합니다 끼우기 가동할 때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할 때 되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끝내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건담 NT1 보색한 파츠에 대한 뭐 제 나름의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에 조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허리 부분을 진한 색으로 쓴 거는 엔티원 기체가 좀 배 부분이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좀 좁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진하게 가보았는데 검정처럼 가면 그건 또 이상하거든요 거기만 좀 뚫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회색의 그 조합을 신경을 써 본 거죠 장래에서도 허리는 좀 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보다 좀 이거 그늘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핸드 파츠 보다 좀 진해 보이기도 하고 이건 근데 제가 칠한 것보다는 밝죠 원작을 좀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장래 만드시는 분들은 저는 그거 생각 안해도 되니까 좀 진하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조립하면 어떤 흉물이 되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빠이